네가 서고를 시키는 궁연이야. 예. 여기서는 서연 장소가 잘 보이는구나. 소리도 잘 들리겠지. 근래에 수상한 것을 보고나 들은 적 있느냐? 예? 두 번 화문하게 하지 마라. 남몰래 이 근처를 기웃거리는 자는 없었느냐? 염탐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냐? 대체 누가 누구를 염탐한단 말씀입니까? 그보다 대체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캐물으십니까? 나는... 네가 알 거 없다. 이제 제대로 털어놓을 마음이 생겼구나. 겨우 이깟돈으로 궁려를 매수하려 드십니까? 지금 단량이 부족하다고? 아무렴 제가 겨우 단량짜리인 줄 아십니까? 이곳은 동궁의 서고입니다. 낡고 오래되어 세손저하께서 찾지 않으신다 한들 국번의 처소임은 분명하죠. 저 또한 아직 생각시이지만 엄연히 동궁의 궁녀입니다. 어찌 불경하게 세손저하의 사람을 매수하려 드십니까? 네가... 세손저하의 사람이라고. 동궁의 궁녀라니까요. 궁녀에게 무슨 신의가 있다고. 당장 나가십시오. 어허. 뭐하는 짓이냐. 하지 마라. 이거 더럽습니다. 더러운 거 아닐깐 그만하라고. 나가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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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발로 나갈 것이냐. 어떻게 돈을 대는 것이냐. 어허. 넌 잠시만 기다려 보라지 않았느냐. 이런. 무험하다. 내가 누군지라느냐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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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주인.